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과 행운을 더 자주 거머쥐게 만드는 그 행운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아무리 손을 뻗고 잡으려 해도 좀째 그 잘 안 잡히는 것 같은 게 또 큰 그 대박 같은 행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그게 그런 대박이 아닌 아주 그야말로 일확천금 같은 그렇게 규모가 큰 그 행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재수 있는 그 행운이 이끄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 이제껏 그 역대 최고 당첨금이었던 2003년에요. 그 407억짜리 그 당첨금이 나왔던 그 회차의 주인공의 사례에서도 보여집니다. 로또 사는 게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그 뭐에 홀린 듯이 자신이 그 바쁘니까 옆에 있던 그 의경을 그 심부름을 보내서 그 로또를 구매하잖아요. 마치 이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물살과도 같아서요. 평소에는 그 고요히 흐르던 그 물살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어떤 그 변수들이 그 조합이 되면서 그때 그 큰 수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별것들을 모두 그 끌어당길 그 힘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큰 그 물살이 그 수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 덩어리도 그 삼켜버릴 그런 그 힘을 갖는 것이죠. 이런 것 등이 또 우리 그 생활에서 감지될 때가 바로 사람의 그 욕구가 크게 그 뭘 하고 싶어지는 때가 생기게 될 때 그때라고 합니다. 괜히 그 어느 시간에 꼭 그 로또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그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대박 터진 사람들은 또 그 시간을 구매 행위로 또 어찌됐건 연결 지은 거잖아요. 그 찰나의 그 순간이 조금만 그 어긋났어도 그 행운의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되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서 여느 때와는 다른 그 뭔가 좀 큰 그 꿈틀거림으로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뭐가 하고 싶어지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만큼은 그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 행운을 거머쥘 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대박 터지는 그 행운의 그 끌어당김도 더 자주 또 빈번하게 그 나타나게 만드는 그 비책들은 숨어 있습니다. 풍수에서 그 조언을 하기를 그 생각이 굳게 닫혀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열린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때 그 행운이 더 자주 또 노크를 한다고 합니다. 또 세계에서도 이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 요소로 또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. 칙칙하고 그 어두운 색은 행운도 그 기피하는 색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최대한 화사하고 밝은 색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성장의 색의 암시를 갖고 있는 그 푸른색을 가까이 한다든지 또 친금전적인 색상들이 있거든요. 황금색, 주황색, 핑크색, 보라색, 오렌지색 이런 색을 그 옷의 착용 뿐만 아니라 이 소품에서 또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 최대한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 뭐니뭐니 해도 그 물의 요소를 그 빠뜨릴 수가 없죠. 이 물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됩니다. 이 공간에서 그 물의 요소의 그 부족이 되면 그때는 그 행운과 또 돈복의 불러들임에도 마치 그 탈수를 불러들입니다. 뿌리 내리지 못하고 모두 그 증발될 그런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일터에서 또 물 관련 장치를 우리는 꼼꼼히 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그 물 관련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또 거창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. 늘 가까이 누군가가 생수나 또 차 같은 걸 가까이 한다면 풍수 시도자가 또 섭취하게 되는 그런 물의 요소로 우리에게 그 풍수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. 제 주위에도 그 평소에요. 죽어라 그 물 마시는 걸 그 싫어하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물 안 먹고도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. 그분의 그 돈복을 보면 평생 그렇게 그 돈 운이 안 따라서 고생을 하고 살더라고요. 이것도 그 사람 그 팔자에서 돈복 끌어당김에 그 운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신호겠죠. 또 이런 그 돈복을 그 오행 요소와 관련을 져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. 누군가가 그 토요일에 그 물가를 산책을 했다면 토요일은 그 오행 토라고 하는 재물밭의 그 암시를 갖고 있으니까요. 물과 그 흙은 또 상극이지만은 서로 꼭 필요한 그 보완재적인 그런 성격도 많습니다. 아무리 그 좋은 환경의 그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의 그 물부족이 또 심화가 된다면 그 땅은 그 비옥한 땅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또 상극보다는 그 상생의 조화를 더 찾기도 합니다. 이 물과 흙의 관계에서는요. 여러분들께서 그 토요일에 그 물가 산책 하시면서요. 마음속으로 또 금전운을 또 빌어본다면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그 행운의 방문은 더 자주 또 늘어날 것입니다.